사람은 내 영혼을..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왜? 왜? 다시. 제가 따지면 어떡해. 안 방송 이제 스카드 된 거야? 자기가 제니 책 내는 기획 자체를 인수했대. 제니의 어린 시절은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. 다시 취재 부탁합니다. 제니 파혼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둘이 만난 모양이에요. 제니가 정말 파혼을 했어? 제니씨도 저에 대한 마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그 엄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 텐데. 사람 우습게 보여? 거기가 어디라고 앉아? 저 이제 대표님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.